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여러분들 트럼프 뒷심에 관한 이야기가 어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에 베팅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코인, 금, 반인민, 교도수주까지 급등하는데 트럼프의 뒷심, 모든 경합주에서 헤리스에 우세하다. 조선일보가 아주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공정보도를 미 대선과 관련해서 공정보도를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트럼프의 뒷심이라는 기사를 들어가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7개의 경합주 모두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가 아주 이례적으로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동안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칸신 등 북부 러스트벨트, 제조업 쇠락 지역에서 헤리스가 조지아, 네바다 등 썬벨트, 일조량이 많은 남부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는 대선 구도였다. 그러나 선거인이 다가오면서 트럼프가 두 지역 모두에서 우세를 보인다는 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핵심적인 것은 7개 주에서 모두 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물론 선거 결과에 의하면 까봐야겠지만 미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과 선거 전문 업체인 디시전 테스크 HQ가 10월 20일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자체적으로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의 52% 헤리스 48%를 살 퍼센트 포인트 앞섰다. 4% 포인트라는 것은 오차범위 0의 3%를 앞선 거니까 상당히 강한 주장이죠. 더 힐 디시전 테스크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헤리스 성산이 55%, 트럼프가 45%, 10% 정도 헤리스가 앞섰다고 그렇게 보도한 바가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트럼프가 14% 포인트를 따라잡은 것이다. AP 등 통신사들은 언어여론조사가 헤리스 트럼프의 실제 표심을 과소과대평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 조사에 트럼프가 막판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죄입니다. 더 힐은 트럼프가 특히 헤리스에게 기울였던 위스칸신과 미시간에 회복 중이고 여러 경합주 중 펜실베니아에서만 헤리스 부통령이 여전히 앞선 상황이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오보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더 힐 디시전 테스크 hq의 여러분들 여론조사는 도널 트럼프 후보가 이긴 상태인가. 제가 검증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보도를 와신돈 특파원이 한 겁니다. 조선일보의 와신돈 특파원. 국내 기자가 여러분들 외신을 종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와신돈에 주재한 조선일보 특파원이 지금 기사를 쓴 겁니다. 제가 본 기사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정직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오면서 계속해서 정직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계속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헤리스가 그나마 앞섰던 펜실베니아주도 트럼프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트럼프가 그룹이 지난 17일 19일 이번 선거 최대 객전지인 펜실베니아주 성인 1084명을 대상을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율은 46% 헤리스 43% 오차범위는 2.9%포인트 오차범위 내에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3%나 하니까 굉장히 오차범위의 한계치까지 올라간 거죠. 뭐 워싱턴포스트 여러분들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완전히 뭐죠. 그냥 민주당 매체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보니까 기사를 쓴 조선일보 직원이 단 한 번이라도 시중 민심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식으로 한국 독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국방의 미래정책과 대책을 헛발질하게 만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헛발질하는 동안 전 세계 모든 나라는 트럼프 위기에 대해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랬고 더 올라가는 것인데다가 하도 강세이니까 이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독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다. 그래도 여러분들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정직한 기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더 힐에 방문해가지고 더 힐이 여론조사기관인 디시젠 데스크 HTQ하고 여러분들 힘을 합쳐가지고 선거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통령 상원 하원 미국의 상원은 6년제고 하원은 2년제죠. 대통령은 4년제. 여러분들 들어가 보니까 전국 판세입니다. 전국 판세. 내셔널 52% 도날드 트럼프가 52% 승리할 가능성이 52%다. 그러면 헤리스가 48%인 거죠. 격차가 4% 나는 겁니다. 오차범위보다 좀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선거는 이렇게 완전히 주별로 성량이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여기 이제 서부 여기는 이제 그 주마다 인구에 따라서 배정된 선거인단수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자독식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선거인단을 한 후보가 다 가지는 겁니다. 서부가 여러분 굉장히 진보적인 색조가 강합니다. 와신톤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여기 이런 푸른색입니다. 이건 헤리스 민주당 지지적이고 미국의 중부, 중부는 대부분 공화당 지지죠. 몬테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유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뉴멕시코, 칸사사, 오클랜드, 아이오아, 에리조나, 루이제나, 플로리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경합지역은 아니고 텍사스, 플로리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7개 스윙주시, 스윙주가 위스칸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로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에리조나, 네바다, 이게 이제 7개의 경합주죠. 경합주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코스트, 이스트코스트에 대개 민주당의 지지체제가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뉴욕, 뉴저지 이런 데는 다 갈색이 여러분들 경합주죠. 경합주, 네바다, 에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로라이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칸신. 자, 여러분 내친기면 아주 간단하게 펜실베니아 한번 봤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이제 여러분 예상한 것, 펜실베니아 전에 선거인단 지금 예상이 272대 266으로 트럼프가 승리할 것 같다.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를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가 10월달 들어와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게 더 히리, 더 히리 이름들보단 미의회 전문 매체입니다. 펜실베니아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승리학률 51%, 헤리스 승리학률 49%,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최근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이기고 있습니다. 50.50대 48, 46대 43, 49대 47. 이는 여론조사 이름입니다. 이거는 샘플 사이즈를 뜻하는 것 같아요. 2048명. 펜실베니아, 그 다음 경합주국, 선거인단이 말하는 미시간주, 헤리스가 56% 이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시간주. 이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트란스 인텔이라는 데서 보면 50대 47로 트럼프가 이기고 그 다음 RMG 리서치는 49대 49로 트럼프와 동률이고 그러니까 좀 이거는 이례적으로 더힐 여론조사가 민주당의 우호적인 것처럼 나온 거죠. 그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거는 위스칸신주입니다. 위스칸신도 굉장히 치열한 경합주인데 51%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이 헤리스는 49%. 이것도 추세가 여러분들 트럼프가 상승무드를 탄 겁니다. 붉은색이.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좀 들쭉날쭉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어제 이야기 들었던 달러, 금, 코인 등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된 자산가격이 오르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미국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진다는 가정하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는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